도시철도 2호선과 복합 쇼핑몰 등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정책들이 광주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색하는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광주도시공사와 뉴스시스 광주전남본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광주연구원, 광주시의회, 시민사회와 합계 등이 모여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진단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방향성을 점검하고 미래 청사진 등을 살펴봤습니다. 포럼에서는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와 공간 구조, 주거 등 다양한 도시 문제 정책에서 발굴된 추진 방향을 광주시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